안녕하세요 건강유정 유창균 원장입니다 오늘은 잇몸질환이 좋아지면 류마스 관절염도 좋아진다는 외국 자료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웨스턴 유니버시티 연구 중증의 류마스 관절염 환자의 잇몸질환이 잘 치료되면 전반적인 관절통증 관련 관절염 증상이 좋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치주질환 잇몸 상태가 건강해지면 류마스 관절염도 동시에 건강해진다 제가 전에 몇 번 이런 유사한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갑상선 갑상선이 좋아지면 갑상선이 건강해지면 류마스 관절염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리고 건선이나 아토피 건선이나 아토피가 있는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건선이나 아토피가 좋아지면 류마스 관절염이 좋아진다 말씀드린 적 있죠 그리고 류마스 결절이 있는 분들 류마스 결절이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분들은 류마스 관절염이 근본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근육량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근육량 근육량이 감소하는 분들은 류마스 관절염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고 근육량이 증가하는 분들은 류마스 관절염이 좋아지는 것이다 근육이 좋아지면 류마스 관절염도 좋아지는 거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잇몸 치주질환이 좋아지면 잘 치료되면 전반적인 관절 통증과 관절염 증상도 좋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갑상선, 건선, 아토피, 근육량, 류마스 결절과 마찬가지로 잇몸 질환도 잇몸의 상태가 건강해지면 류마스 관절염이 좋아진다는 것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환자분들 중에서 잇몸이 점점 피가 나고 무너지고 약해지고 있는 어떤 건강 치주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분들 잇몸의 염증이 심해지고 있고 치주가 약해지는 분들은 류마스 관절염 상태도 관절의 상태도 뼈의 상태도 좋지 않다 그래서 잇몸, 잇몸 건강의 상태는 뼈, 뼈 관절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잇몸이 좋아지면 관절 류마스 또 좋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잇몸 질환과 류마스 관절염 치료를 동시에 받은 환자는 류마스 약물륨만 치료하는 환자보다 더 상태가 양호했다 잇몸과 류마스 관절염이 동시에 치료해서 좋아진 분들은 류마스만 치료한 분들보다 상태가 더 양호했다 잇몸과 류마스 관절염, 잇몸과 류마스 관절염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우 판정에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교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